히틀러 같은 악인이 본인의 악행으로 인한 과보로 인해 처참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지 과보를 받으면서 괴가천선하게 해야 할지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죠 왜냐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으세요 히틀러만 악인이고 우리는 악인이 아닐까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악인도 서로 중생들끼리 도우라고 되어 있는게 사바세계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서로 도와라 보살들은 더 많이 도와주죠 보살들이 남의 카르마를 도와줌으로써 본인 도도 닦고 중생도 구제해 주는 거에요 이번에 제가 그 정치적인 얘기 좀 했더니 난리 났던데요 그 바 분들이 그냥 욕을 하고 난리시던데 이런 경우도 또 처음이시죠 재밌죠 홍의각당 강의 듣다 내가 욕 먹을 줄 몰랐네 뭐 이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문바들은 욕을 많이 먹어서 좀 단련되어 있을텐데 이 바들은 또 새로 참신했나봐요 정정해 드릴게요 듣다보면 익숙해져요 문바분들은 익숙하실텐데 지난 5년간 제가 깠으니까 바랑은 놀지마라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사전투표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많죠 그쵸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아야죠 문제가 있다는 건 그쵸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 일을 안하고 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도 빠들이 생기면 우리 편에 불리한 얘기다 그러면 실드를 치거나 막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가 끼면 이야기가 산으로 갑니다 상식적인 얘기 그러면 안돼 누가 했어도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했지 이러고 지나가면 될 얘기죠 바가 끼면 복잡해져요 그게 그런게 아니야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자기 편한테 불리한 얘기 딱 판단하면 부들부들 떨고 유리하다 하면 말도 아닌 얘기를 서로 퍼다 나르고 믿고 온갖 루머들을 다 믿고 사이비 교리들 믿고 사는 사이비 종교 신자의 삶을 사는게 광빠입니다 정치적 광파도 사이비 종교랑 똑같아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집안에 있는 돈을 끌어다 바치죠 사이비 정치적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나라를 바칩니다 매일매일 점검 사항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일 점검 사항 학당의 세 과목에 맞춰서도 한번 얘기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첫번째 참나각성 두번째 또 뭐죠 양심성찰 세번째 호흡 수련으로 호흡 하루에 10분 이상 호흡 늘리지 않아도 좋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호흡 알아차리면서 호흡 알아차리기만이라도 가능하면 호흡 초수를 늘려가는 쪽 이왕이면 긴 호흡이 에너지가 더 많이 쌓입니다 호흡 하루에 10분이라도 했는가 이렇게 체크 양심성찰 오늘 한건이라도 양심 노트 썼나 양심성찰 해봤나 간략하게라도 그리고 5분 안에 마음이 평온을 잃었을 때 5분 안에 다시 참나 접속 상태로 돌아오기 여기서 5분 안에 꼭 돌아오라는 건 아니고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봤나 그러니까 5분에 주목하기보다 빨리 마음을 돌아오게 마음을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셨나 그리고 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5분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 1단계는 5분 안에 2단계는 자기 전까지 3단계는요 내일까지는 하루는 그래도 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안에는 돌아오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 하루 그렇게 돌아오려고 노력했는가 목표는 5분으로 5분을 목표로 해서 돌아오려고 노력했는가 대표님 독학하셨는데 스승이 따로 저는 선생님이 계셨죠 봉우 권태훈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덕에 제가 단학을 배우고 유불선이 하나라는 것도 배우고 앞으로 이 나라의 계벽이 오니까 인류를 가르칠 큰 도덕을 연구해라 유불선이 하나다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뵌 지는 19살 때 뵈고 20살 2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19살 때 댁에 가서 자면서 뵙고 했던 거 말씀 들었던 거 대표님 직접 뵌 줄은 몰랐어요 저는 봉우 할아버지 댁에 가서 19살 때 92년도죠 저 19살 선생님 93 되실 때 선생님 댁에 가서 토요일날 가서 하루 자고 왔었어요 지하실에 있으면 봉우 선생님 내려오세요 심심하시니까 그럼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듣는데 그렇게 졸려요 앞에 할아버지 계신데 기운에 취했나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기운에 취해가지고 아우 투명 앉아서 얘기 듣는데 좋으면 이거 아닌데 하면서 선생님 주역이 정확한가요? 깨워서 하면 정확해요 하늘이 딱 정보 줄 땐 정확히 줘요 이렇게 깨워서 해야 되고 마음 수련을 해가면서 주역을 해야 좋습니다 주역 원리가 무사야 무의야 한 생각 한 작용도 없는 중에 감히 수통 천하지고 천하에 돌아가는 이치에 탁 통해야 되거든요 그 원리라서 384가지 인생의 경우가 주역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출첵가죠 빛나라 하영님 레이처님 홍화 이승희님 대표님 강의 들으며 마음에 정확하신 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신장래과 정기검진 갔는데 크레아틴 수치가 좋아져서 의사쌤이 칭찬하시네요 대표님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무료로 열린 강좌 열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승희님 화이팅입니다 심심님 집에서 대표님 양심 강의 틀어놓고 듣는데 어디 안가서 가족이랑 조금 다퉜는데 너는 이니지 공부한다면 작은 일에 화내냐 해서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집안에 이런 학단 강의를 너무 광고했을 때는 몰래 들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괜히 멋쩍어졌습니다 양심 공부하는 걸 주변에 말하기 조심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라고 받아쳤습니다 내가 안 했으면 다 죽었어 아마 이렇게 괜히 소리치세요 그런데 조금만 한눈팔면 육바라밀 까먹었다가 다시 머릿속에 또 떠올렸다가 크크 노력 중입니다 무농해봉이 대단한 거예요 달라이라마 존자 인터뷰하는데도 육바라밀이 보리심인데 보리심이 계속 나오질 않는다고 걱정하세요 대단하신 건데 여러분 지금 보리심을 까먹었다가 빨리 챙기고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신 경진들입니다 지금 지현님도 자리이타 자리이타가 답입니다 항상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타가 행복할 때 자리이타가 함께 작동하는 거지 보수의 어떤 맨이 자명하셨는지요 보수가 자명하겠어요? 제가 보수가 자명하다고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보순가요? 보수를 미워하는 본인들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이상하시면요 여러분 어느 어떤 특정 종교에 깊게 빠져 계신 거라고 경고 드렸죠 전 사이비 종교 전문가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감염되어 계신 거예요 치료받으세요 여기 와서 이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진보가 자명할 때도 있고 보수가 자명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언제겠어요? 국민한테 도움될 때요 그때는 자명 보수라서 자명한 게 아니에요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때 자명하다고 해요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한테 도움되는 소리 할 때 양심에 맞는 소리 할 때 자명하다고 하겠죠 막연히 보수가 자명 진보가 자명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홍인각당을 2004년에 열때부터 주장한 겁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 사이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번에 대선 관련해서 동영상 좀 올라가니까 막 미치시겠는 분들 있죠 혹시 여기도 지금 계실 수 있는데 부들부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지금 사이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거예요 제 말이 자명하게 안 들리시면요 감염되신 거예요 넌 뭔데 네가 자명이라고 하느냐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제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완벽하다고는 안 하는데 제일 전문가니까 전문가 말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한 번만 의심해 보세요 저는 매일 의심해요 저를 저는 날마다 의심합니다 전문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분야나 제 얘기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들어보시고 내가 어느 한 쪽 정보만 일방적으로 듣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보수 쪽이건 진보 쪽이건 워낙 쓰레기 같은 유튜브들 쓰레기 같은 언론들 많아요 그런데 언론 탓 하지 말고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해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언론 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진보 저기 김호중 거나 듣고 하시는 분들 100% 잘못되어 있으니까 조중동도 같이 보세요 조중동만 보는 분들 저쪽 것도 같이 보세요 충돌을 시키세요 3박자 사고 충돌을 시키면 아 누가 이 부분은 누구 말이 맞을 것 같다 이 부분은 누구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좀 감이 와요 이 감을 누구나 타고 나서 갖고 있어요 이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심을 개발 안 해버리기로 하고 누구 말을 일방적으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빠가 되어버리면 빠가가 된다 의심했다 건강하면 좋은 거잖아요 건강검진이 혹시나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보는 거죠 보수는 보수 것만 진보는 진보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쵸 나라라 꼴모님 지금 딱 그래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의견만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자명한 것 같고 이 말에 부정하는 사람은 처죽일 놈으로 보여요 그런 현상을 겪으실 거라고요 분명히 지금 업장소멸의 첫걸음은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알아야 고치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애고도 남의 것처럼 봐보세요 남의 애고를 내 것처럼 보고 남의 걸 내 것처럼 보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고요 내 걸 남의 것처럼 보면 나를 냉정히 볼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보살은 보살은 혼자 있어도 혼자서도 육바람이를 해가지고 자기 업장 털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아요 혼자 있어도요 보살은 육바람이를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속에서 닦으라고 하는 게 그게 본식인데 진짜 보살은 혼자서도 닦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감각을 알면 혼자서도 닦 혼자 있는 시간도 활용한다는 거죠 혼자서만 닦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남하고 어우러져야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도요 혼자 있을 때도 보살도를 닦는다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속에서 올라온 생각들이 치우친 생각 간단하게 어떤 성격 장애에서 나온 생각 치우친 생각 자명하자는 생각들은 자명하게 다시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육바람이를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육바람이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남들과 있을 때도 잘 닦죠 그러니까 자리이 타죠 나를 먼저 이롭게 해야 남도 돕는다 보살은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 없이 육바람이를 닦고 있다 제가 정당인인데 정치 관련 발언 하지 말라는 분들 참 뭔지 저는요 정치 관련 발언을 아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본업에 충실하래요 지금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셔서 유농식 쳐보세요 직업이 뭘로 나오죠 정당인인데 제가 본업에 충실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본업에 충실하라고 니 본업에 충실하고 거지같은 정치평론 하지마 이제 이런 악플이 많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게 아 나 어떡하지 우리 당 청재인데 참 어떡하지 저와 함께 정치를 바라보시면 진짜 자유가 와요 진짜 자유가 오고 저는 그 민주시민의 기본에서만 얘기하지 절대 다른 얘기 안해요 민주시민의 기본에서만 얘기합니다 양심과 양심과 네 민주 자유 이 가치를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저기 보수는 너희가 자유를 중시하면 보수다 그래 보수냐 난 자유 아무튼 근데 나는 자유를 중시하는데 당신들이 말한 자유가 진짜 자유냐 이거죠 공산주의 쪽에서 진보 쪽에서 평등 평등하는데 뭐가 평등인데 지들이 자리 잡으면 다 헤쳐먹으면서 뭐 평등 평등 드립은요 지들 먹고 살라는 생계책이에요 진짜 평등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평등이 똑같이 해주는 게 평등이냐 사람 똑같이 사람 대접해 주는 게 평등입니다 양심 아니거는요 모든 생명체를 양심 아니건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 주는 게 없어요 욕심으로 평등 해치는 애들은 절대 평등할 생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평등은 자기들의 생계책이에요 자유도 자유를 부르짖어야 전쟁 날까봐 공포심에 미국 추정하는 사람들 따라주니까 자유 자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 자기들 생계책입니다 호구책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평등은 양심에 입각한 평등이고 자유는 양심에 입각한 자유지 이거밖에 몰라요 그게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다 양심에 입각한 평등 양심에 입각한 자유 이게 펼쳐진 세상에 무슨 혐오가 있고 남혐 여혐이 있고 지역 다툼이 있고 어디에 분열이 있고 대립이 있겠어요 양심에 입각한 평등이 아니니까 싸움이 나고 양심에 입각한 자유가 아니니까 서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 이념 공산주의니 페미니즘이니 이념 강조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노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정말 약자들 여러분들 신경 안 씁니다 거기 들러리 서지 마세요 거기 가서 홍의병 노릇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국민의 이익을 쟁취하세요 그게 민주입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평등이에요 양톡 2주년 축하파티 시작하겠습니다 363이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 걸로 한 건가요? 와 이게 작품이죠 코로나를 정면돌파한 우리 이거 아무리 축하해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유튜브로 양심을 공부하고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톡톡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 더욱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우 극단에 있는 분들 너무 광바가 되신 분들은요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역행보살로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 더 목소리를 키우시기를 기원하고 저희 학당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키워드리는 학당이 되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 저욕하고 떠난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고 하니까 돌아오신 분들 많아요 돌아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20년 정권 차지하겠다고 했다가 5년 만에 잃었으면 반성을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또 이번 대권 주자를 가지고 또 팬덤을 만들어서 팬심 정치를 또 해보려고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가더만요 뭐죠? 개딸? 개딸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뭐 여성분들 또 그 팬심으로 다시 권토 중례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 여가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중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고 있다 현재 여가부에서 뭐 몇십조씩 그 예산 가져가서 그만한 실적 냈는지 오히려 국민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잘 까발려지면서 자명하게 처리하면 되죠 아무 소통 없이 폐지만 하고 보자 이것도 문제고요 무조건 폐지는 또 안 된다 무조건 여가부를 폐지하면 여권이 뭐 추락할 것이다 여권에 도움이 안 돼서 폐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 가야죠 진짜 여성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냐 여가부가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죠 집무실 이전 문제로 말 많죠 기존 대통령들 전대 대통령들 다 청와대 옮기고 싶어 했잖아요 다 옮기고 싶어 했는데 여권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5년 단임제로 가니까 다음 대통령을 위해 누가 청와대를 지어줄 대통령도 없고 계속 문 대통령 됐을 때도 청와대 옮긴다고 하고 공약하고 돼서 TV에서 다큐도 했었어요 청와대를 새로 멋지게 만드는 다양한 모델들 TV에서 했는데 멋있더만요 누가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청와대를 자기 임기 안에 다음 대통령 이후에 청와대 지원을 위로 정책을 할까요 그래서 다 하다 말았는데 이번 대통령은 뚝심이 장난 아니에요 한다면 한다 그래서 또 무리수 안 하시길 바라고 다만 의미 있어요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청와대를 다 옮기고 싶어 했고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현실 문제 때문에 포기했으니까 너도 포기해라 이런 말만 할 순 없죠 이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들 정치인들은 다 알아요 청와대에는 문제가 있다 미국 스타일로 가야 된다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건물 구조 그러니까 다 개조해서 쓰고 했어요 뭔가 편법으로 썼어요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한번 새로 지어보겠다는 건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와대를 하나 새롭게 지어놓으면 여기 5년 쓰고 버릴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청와대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무리수 없이 풀어가느냐 이걸 좀 지켜보고 얘기할 문제 청와대 옮기는 것 자체는 모두가 다 바랬던 문제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바랬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청와대가 지금 문제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 거물만 해도 얼마나 돈 들여서 얼마나 멋지게 지어놓는데요 이 나라에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청와대가 지금 구시대의 유물인 건물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 뭐죠 문재인 정부 됐을 때 얼마나 비판했는데요 청와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치건 퇴선이고 뭐 정치가 때문에 여러분 육군을 잘못 경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오감 잘 경영하는 거 이게 답인 거예요 어떤 정치인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일 안타까운 게 홍의학당 강의 오래 들으셨다면서 정치인 비판 하나에 아니면 자기 정교의 교주님 비판 하나에 자기 양심을 팽개치지 마라구요 휘둘리지 마라구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기지 마라구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더 근본적인 주인공은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주인공 내 애고도 거들 뿐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정치 문제 뭔 문제에 여러분 휘둘리시겠어요 그런 분이 진짜 민주시민이죠 보살이라야 민주시민이세요 보살도도 모르면서 내가 깨어있는 시민이니 해버리면요 그 여럿 죽는 거예요 중생을 도우러 다녀야 보살이 아니에요 내 육군을 잘 육바라밀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연히 남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차려지는 것들은 다 내 우주의 변방입니다 왜 알아차려지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동의시 해가지고 거기다 내맡기냐고요 여러분의 주권을 바들이 잠이 안 오지 이재명 씨는 신났어요 개딸들 생기고 막 해가지고 신났어요 왜냐하면 오 이번에 보니까 다음에 하면 되겠는데 이런 분들은 막 의욕 충만합니다 지금 신나셨을 거예요 그거 보이세요 그런 거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생심이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많이 달라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중생심이 같으니까 이해하는 천명도 안 되는 세력이 오천만명 차지 오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게 또 사바세계의 맛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1%가 우리나라 부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을걸요 그렇죠 1%가 상위 1%가 그런게 또 사바세계의 맛이죠 자꾸 얘기해요 그거를 양심이 아니면 누가 이거 균형을 잡아줄 거면 두루 고루 다 살맛나게 해줄 건 양심밖에 없어요 욕심한테 맡기면 약육강식에 빈익빈 부익비구 이렇게 돼가지고 사바세계 금방 지옥문 열립니다 소수는 천국에 살고 다수는 지옥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바세계가 펼쳐지겠죠 자꾸 강한자한테 빌붙어서 강한자랑 나를 통일시함으로써 강한자한테 압박을 하고 강한자한테 빌붙어 가지고 내 힘을 내 힘이 커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기분 한번 내본 대가를 또 톡톡히 국민이 원국민이 같이 치러야 되는데 빠가 돼가지고 살아가신 분들 그리고 소시오패스들 양심경영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남 탓을 그냥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남이 뭔가 남이 악마고 남이 사탄이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사실은 가해자인데도 이런 오해를 합니다 스님들 법문 줄줄 알고 자주 웃던 신랑이 이거는 진짜다 하면서 홍역당 강의 저에게 처음 보여준 게 생각나네요 처음엔 웬 사이비 강의인가 했는데 크크크 이젠 저도 신랑처럼 꾸준히 듣고 있네요 2주년 축하합니다 여태까지 오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크크크크 지연이 학당 알고 다음 날 바로 쫓아가서 대표님 뵙고 그리고는 코로나로 2년간 함께 했습니다 잠시 돌이키니 삶이 너무 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살이십니다 빙그레님 우리의 고향은 정토 양톡 2주년 정토 향후의 모임이죠 우리 정토 향후에 하니까 생각나네요 오랜만에 우리는 정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구 정토화 시키려고 지구 정토운동 하려고 계벽운동 천국운동 정토운동 하려고 지구에 온 우주특공대들이에요 저랑 함께 하루하루 일일일생 육바람일로 우리 육군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서 나와 남 모두를 정토로 이끕시다 인도합시다 제가 이니에이지가 내 본성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 알면 일지다 그런데 그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본성 안에 이니에이지 있다는 건 재강이 듣고 참나각성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직관이 없으세요 내 안에 정확히 이니에이지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건요 안다는 건 한다는 겁니다 공부는 공부해서 안다는 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개념이고 자명하게 안다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니에이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안다는 건 내 안에서 이니에이지의 양심 보리심이 항상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탐진치 터져나오듯이 이니에이지가 계속 터져나와야 돼요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을 때마다 외부 자극 받을 때마다 탐진치가 일렁이듯이 육바람일이 총출동합니다 즉 육바람일 총출동 상태가 일지라는 거예요 육바람일이 항상 총출동하는 상태가 일지다 그때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낙단강의 듣고 내 안에 육바람일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당연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신사만 돼도 알아야 돼요 신사만 돼도 부분적으로 알아야죠 아주 자명하게 알진 않더라도 부분적 자명함은 흐른단 말이에요 참나 만났으니까 참나가 양심인데 참나 만났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니에이지 있다 참나만 만나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물들고 정의로 물들고 지혜로 물들고 조화로 물들더라 이건 신사만 돼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세계정세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3.4대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내면에 육군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구가 망할 운이 아니니까 잘 될 겁니다 개벽의 운인데요 홍해각당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려고 나왔지 지구가 사르라고 나왔지 3.4대전 나오면 다 죽어요 다 죽을 운이 있지 않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사회봉사가 한 가정에 작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 일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저를 예전에는 당연시 하던 남편이 요즘은 감사히 생각하고 며칠 전부터는 대표님 강의 중 좋은 것을 캡쳐해서 들어보라고 보내주네요 오 좋습니다 쇼미더 양심 양심이 일으킨 편화 같습니다 저는 통로일 뿐이고 여러분 내면의 양심들이 각성되는 모습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주역을 좀 요즘 연구해 가지고 주역이 좀 답이 나왔을 때 이제 주역책 쓰기만 하면 된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역책 여러분 이제 주역책 기대하세요 주역책을 쓰기만 하면 된다 몇 년 전부터 저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이제 주역은 쓰기만 하면 될 정도로 연구가 됐고 근데 주역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딱 이제 쓰면 되는데 이제 노트북에 칠려고 하던 찰나 사상의학이 눈에 띄어 가지고 요즘 사상의학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도 동의수세보운이라는 이재마 선생 책을 제가 번역해서 책을 하나 내겠습니다 주역책하고 동의수세보운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주역은 좀 양일담아니까 제가 주역 책은 주역 연구는 거의 끝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을 어떻게 푸는 게 양심 경영의 실천 지침서로서 최고일 것인가 이 답은 찾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주역이란 제가 바라보는 주역이란 책 성격이니까 주역이란 역량껏 상황껏 우주의 신호 천명에 따라 양심을 최대한 온전히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걸 돕는 양심 경영의 실천 지침서 그래서 언제나 곁에 두고 읽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올바른 양심을 내 상황에 맞게 역량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걸 돕는 우주적 신호를 담은 실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하느님의 신호 양심의 신호를 듣잖아요 그런데 우주적 데이터 슈퍼 컴퓨터에 접속해 보는 거예요 슈퍼 컴퓨터에 접속해 보면 또 어떤 소리가 나오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해갈지에 대한 우주적인 신호까지 카르마의 결을 읽어낸 우주적 신호까지 받으면 더 퍼펙트하게 양심을 할 수 있겠죠 점칠 때마다 그냥 길흉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역량이 어떠니까 앞으로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해갈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주가 명령하는 것은 너가 양심을 잘 지켜서 이거를 양심으로 극복해 보라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양심을 잘 구현하라 그러니까 그 우주의 명령대로 내 양심을 다 구현해 보는 거죠 군자의 학이고 성인의 학입니다 주역은 지금 주역 풀이는요 성인의 학이 아니에요 소인의 학이에요 뭐가 길할까요? 뭐가 흉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만 치잖아요 그건 소인의 학이고요 원래 주역은 공자님 말씀에 성인의 학입니다 역은 성인의 학문이다 군자의 학문 성인의 학문으로서의 주역의 위상을 완전히 밝혀줄 주역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건 이제 답은 다 나왔으니까 제가 쓰기만 하면 돼요 양심 성찰도 하고 주역도 같이 겸해서 보시면 여러분은 퍼펙트한 군자가 되지 않을까 그 사상의학도 핵심을 이렇게 알겠어요 이재마 선생이 정말 친절하지 않은 분이라 설명이라고는 없고 막 자기 이론을 그것도 기존의 이론과 맞지도 않은 이론을 막 뵙기만 하셨어요 100년간 많은 사람들을 헤매게 했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재마 선생의 이재마 선생도 몰랐던 사상각 이런 느낌으로 친절하지 않은 고문서 친절하게 풀어주신 대표 제가 살벌하게 친절하게 해 드릴게요 이렇게 친절해도 되나요? 이렇게 지금 사상각은 진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한의사 분들도 접근하실 때 헤매시더라고요 그 의학 임상적인 부분은 한의사분들이 전공이시니까 그분들이 해줘야 되고 제가 만약에 책을 낸다면요 이론 부분이 있어요 이론 부분 사상의학의 철학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은요 제가 샅샅이 풀어가지고 기존 학문 체계랑 완전히 달라요 황제네경과도 다르고 기존 음양오행 체계랑 다르니까 다르면서 근데 또 통해요 그래서 제가 다르면서 어떻게 하나로 통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왜 할 수 있냐 이재마 선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단악인입니다 단악하신 분이에요 몸에 에너지체를 가지고 이재마 선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의사분들은 인체로 접근해요 그럼 좀 서로 답이 안 나오죠 오해가 생기죠 에너지체 이야기냐 물질체 이야기냐부터 구분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사상의학 동의수세보원에 나온 이론체계는 일단 에너지체 이야기입니다 이재마 선생이 말한 것은 상단전 요게 태양이고요 힌트만 드리면 상단전이 태양이고 중단전이 소양 불이고요 여기 하늘 불 중궁 배꼽자리가 중궁이거든요 토자리입니다 단악에서도 여기 땅이니까 곤 태음 하단전은 물이니까 감깨니까 소음 태양 자 이재마 선생이 보는 순서입니다 폐 폐 비 간 신 이러는데 장구로 얘기한 거고 상단전 하늘 중단전 불 중궁 땅 하단전 물 그러면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 됩니다 고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사상 의학을 전개하신 그러면 일반적으로 풀 수가 없죠 이거를 제가 단악을 했고 역학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태음 태양 괴로 풀어야 되는데 괴로 푸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괴로 풀어드릴 거고 단악 역학 유학까지 유학자거든요 원래 선비시니까 단악 역학 유학을 다 한 사람이 풀어줘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게 안 풀리고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풀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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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